자 첫 번째 표를 보면 is known today 나오구요. today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날이겠죠. as one of 나오면 one of 다음에 뭐 나옵니까? 보통 최상급 나오죠. 가장 뭐 뭐 한 뭐 중에 뭐 뭐 한 이래서 나오니까 one of도 나오면 최상급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습관처럼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sters 복수형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가지 다 알아야 되죠. 뭐 뭐 들 중에 가장 뭐 뭐 한 뭐 들 중에 한 명 그래서 항상 최상급 나온다는 거 복수 나온다는 거 알아두고 대부분의 뭐 뭐는 그랬습니다. landscape 알아볼 거구요. were done 했구요. shade라는 말도 좀 알아볼 겁니다. shade of black 알아볼 거고 together with his friend and fellow 그랬는데 여기 뭐가 없다라는 거 관사가 없다라는 걸 잘 주의를 해야 돼요. fellow가 동료라는 얘기인데 왜 관사가 없을까 그 다음에 by showing only selected features by 아닌지 나왔구요.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elected 볼 거구요. features 볼 거고 그 다음에 a feeling of unlimited space 랑 그 다음에 quiet drama 요거 볼 겁니다. quiet drama 해석이 좀 안 될 거예요. quiet drama 그 다음에 마 라는 사람과 시아라는 사람 두 이름을 합친 거예요. 그죠? 마시아 스쿨 그런데 스쿨은 여기 학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겁니다. one of the 이렇게 나오는 거 가장 뭐뭐한 이렇게 나오는 거 최상급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복수 나오고 가장 뭐뭐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알아두세요. 중국의 가장 위대한 대가들 중에 한 명 으로써 오늘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의 대가냐 그러면 landscape painting이래요. 풍경화죠. landscape는 풍경이에요. 사람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풍경화들의 대부분은 were done 이루어졌다 라는 말이죠.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쉘은 색조라는 얘기인데 블랙의 검은색 색조라는 얘기는 검은색에서 약간 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색이 되죠. 그래서 검은색과 회색 사이에 있는 이 색조들만 가지고 색깔은 아니에요. 색은 아니에요. 붉은색이나 이런 건 섞지는 않는데 검은색인데 색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연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한 색이 정도가 달라지면 그것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으로만 표현했을 테니까 색깔 쓰지 않고 자 그의 친구와 동료라고 했는데 관사가 없으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인데 그의 친구와 또한 a fellow 그러면 동료 한 명 이렇게 되는데 관사가 없다는 얘기니까 두 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친구이자 동료인 마위엔이라는 예술가와 함께 이렇게 얘기인데 관사가 없다는 거 주의를 하고요. 바이 쇼잉 바이 아닌지 뭐 뭐 해서죠. 만 몇 가지 선택된 특징들만 보여줘서 이렇게 했고요. unlimited space인데 무한한 제한이 없는 뭐예요? 무한한 무한한 공간 과 quiet drama 그랬는데 quiet은 quiet은 조용하다가 아니고 은근하다라는 표현은 은근하면서 그게 또 극적인 또는 연출 은근하면서 극적인 표현은 극적인 표현을 극적인 감정 이렇게 느끼죠. 마시아라는 학판은 나중에 had great influence 아주 대단한 영향을 주었는데 on later artist 이후의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주었다. on 전지사 on 붙었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들어가죠.